1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또 지방선거 때 정당 공천을 의식한 평가용 조례안 발의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상당수의 정당이 조례 재정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A씨는 공천 때 조례안 발의 실적이 반영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겨냥한 발의가 많은 것 같다며 조례 재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당위성과 실효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3일 옥포조선소민주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및 매각대응 전조합원 보고대회를 열고 하나그룹이 인수하는 회사 매각 과정의 당사자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노조는 지난 15년간 대우조선 매각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동자 참여를 철저히 무시했고 그 결과 매각은 번번이 실패했다며 전체 대우조선 구성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인 노조가 매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제지역 연안에 계절풍으로 인해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제지역 해양 쓰레기 발생은 태풍이 지나는 9월 이후 낙동강 하구 등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들과 가을과 겨울철에 계절풍을 따라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지 관계자는 매년 연안으로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의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 원인인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이나 스티로포를 사용하는 어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거제 통영 지역 내 장애인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돕는 2022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지난 13일 거제지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취업박람회는 장애인 구직자와 가족, 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구직자들은 희망하는 구인 업체 부스를 방문해 1대1 현장 면접을 실시했으며 채용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제28회 거제예술제가 지난 15일 장승포수변공원 1원에서 막을 올렸다. 예술제에서는 거제 예총 6개 지부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쳤다. 특히 개막식이 열린 15일 저녁에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작곡한 거제 출신 작곡가 이시우 선생을 기르기 위해 눈물 젖은 이시우 전국 음악제가 펼쳐지기도 했다. 원순영 거제 예총 회장은 이번 예술제는 시민과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해 좋은 자리였다며 이와 같은 행사들이 거제시 일어내 예술의 꽃씨를 뿌리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